오랜만에 날씨가 오네. 아 고라 떨어질 거야. 이제 할 것 같아. 결국 해가 중천이 되어서야 잠드는 정글 팀. 굿나잇인지 굿모닝인지 헷갈리는 시간이지만 푹 자고 일어나면 좋겠네요. 유난히 길었던 사바 정글의 첫날. 곧 시작될 둘째 날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격으로 밤을 지새운 군인팀 풍전지로 가봅시다. 오, 차가워. 오, 차가워. 5 아 온 아침 아 아 아 아 으 아 진짜 제가 막히게 저희 자리에서 햇빛이 안 들어오네요 이게 좋아 그게 좋은 거지. 내가 그걸 보고 선택한 거고. 위에 셰프가. 우리 이미 불타오르면서 깼어. 햇빛에 있었어. 아 배고프다 진짜. 그냥 좀 골는 느낌이야. 그냥 배가 골는 느낌. 이게 살아야 되니까. 와 이거. 저승사자가 아닌데. 와 여기 스케일이. 무섭네. 무섭게 해놨네 유령 같네 유령. 3미터 높이의 우뚝 솟은 통나무들과. 날카롭게 날이 선 도끼들. 그리고 으스스한 분위기의 거대 허수아비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어? 상이 탈이. 와 좋아 좋아. 와 좋아 좋아. 기선지야 기선지야 기선지야. 아 몸 좋다. 오 몸 치셨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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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좋아 몸 좋아. 아모 팀 진짜 먼저 치고 와. 몸짱 팀이네 몸짱 팀. 와 몸이. 왜 이래 몸이. 와. 전 미션에서는 2등을 했지만. 이번에는. 무조건 1등을. 아. 아. 처음에 벗는 게 좀 나라야. 인. 오. 득점 사람들 너무 몸이 좋아. 오. 감독님 좋으세요. 아 이따가. 이따가. 몸짱 팀이네 몸짱 팀. 바디 프로필 팀. 바디 프로필 팀. 오. 상이 탈이. 오 야. 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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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옷 꼭 입고 있어요. 우리 꼭 옷 입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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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와. 와. 아 오늘 미션이 뭘까. 오늘 좀 뒤집어야 돼. 벽. 오늘도 몸 쓰는 거 하겠죠. 형님. 왜냐면 지금 국대랑 피지컬이 깃발 하나씩 탔잖아. 오. 안 돼. 와. 아. 우리가 이겨서. 나는 한 번씩 더 태워야 된다고 생각해. 국대랑 피지컬. 아. 안전방으로 딱. 저는 정글팀을 또 태워야 될 것 같아. 정글팀? 아니야. 내가 볼 때도 정글팀은 어차피 올라가거든. 어차피 올라가거든. 어차피 올라가. 아니면 정글팀이랑 안 태워주는 조건으로 딜을 하면 되잖아. 오. 좋은데. 어차피 정글팀은 결승 가니까. 무리가 안 떨어지게 확실하게 떨어질 팀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근데 정글팀도 몰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막 어디 섣발질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지금 체력을 너무 쓰고 있다. 지금 계속 집 짓고 저러면서 쓰고 있어서. 미션이다. 미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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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미션이야. 오늘 또. 와.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의 생존 베네핏 대결은 불 피우기입니다. 불? 여기다 불 지는 거 봐. 오늘 대결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이 제공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은 모든 생존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와. 와. 저희 너무 필요해요. 와. 최고다 최고. 올림픽 성공하네. 이건 최고다. 최고. 우리가 불 피우는데 엄청 고생했는데. 비가 오면 어렵게 피운 불이 또 꺼지니까. 꺼지지 않는 불은 이건 진짜 최고의 베네핏이다. 불 피우는 게 우리 팀의 단점인데. 이거 하면 저 그래도 빨리 피울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승팀은 한 팀을 지목해 깃발을 태울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장린하다 진짜. 와. 와. 불 피우기 대결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통나무 쓰러트리기. 지름 30cm 두께의 통나무를 도끼로 패서 쓰러트려야 합니다. 2단계 장작 폐기. 15개의 통나무 장작을 4등분으로 패야 합니다. 3단계 불을 피워 허수아비 태우기. 준비된 도구로 불을 피워 불길만으로 허수아비의 머리까지 모두 태워야 합니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불이 걸린 이번 대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와. 빡세다. 엄청 빡세다. 진짜 빡세다. 빡세다. 엄청 빡세다. 이거 완전 피지컬 느낌 났는데? 이거 진짜 피지컬. 약간 피지컬 느낌이야 지금. 이야. 운론 되겠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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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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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무조건 가야 합니다. 불피우기 대결 이제 시작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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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을 치고 위에 깎아내고 얘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쳐서 끊어 내고 그거 위에는 이제 연필 모양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아 병반이 형 대박이다. 아 아 가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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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장님 이 번 하나 2t 좋아 3t 도끼질을 한 번 할 때 한 2, 3초 잖아요. 한 번에 미스가 10번 났다면 30초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조야. 아 선생님 진짜 좋다. 사이드 사이드 안쪽. 좋다 좋다. 힘들면 바로. 힘이 빠질 것 같다. 힘이 빠지는 순간에 빠르게 들어와서 교체를 하자. 오케이. 바로 교체. 나무 하나 뱉기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요. 오케이. 괜찮아요. 나이스. 오케이. 오우. 아이고. 와 와 빨리 빨리. 오케이 조심. 너무 빨리 빼라고 하지 마. 그냥 박아버려 박아버려. 그렇지. 나무꾼이다 나무꾼. 좋아. 좋다. 좋다 다섯 개 더. 고생했어 형 다 했어. 돌아 반대편. 그렇지. 양쪽 파이더 양쪽 파이더 양쪽 파이더 형. 어. 울면서. 채은이 형 말해주세요. 둘. 셋. 네. 하나 더. 어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나왔어. 바꾸자 바꾸자. 바꿔야 돼 오케이 가자. 오케이. 형님 마무리. 마무리. 지치면 바로. 된다 된다 된다. 흔들린다 흔들린다. 오케이. 됐다. 좋아. 내가 할게.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승훈이 다 왔어요. 오 이거 간다. 오 이거 간다. 오케이. 상대 쪽 간다. 거기서. 파이 갔네. 오케이. 나이스. 한 번 더 더. 가자 가자. 간다. 나이스. 한 번 더.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군민팀. 1단계 선거. 어 느낌있다. 요거 요거는 해볼만 하다. 와 옆에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군인팀이 딱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안되겠다. 제가 좀 더 한 거예요. 힘을 더 쓴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약간 어지러운데도 이거는 이겨야 되니까. 장작까지만 가면 자신있다. 군인팀 2단계 장작 패기 시작. 이렇게 하면 교대. 네. 빼지마 빼지마 나이스 나이스. 아니야 아니야. 아 큰일 났다. 아 안되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되면 체인지 체인지. 밑에 계속 찍어. 돌아가면서 계속 찍어. 손 들린다 안 들린다 오케이 오케이. 아 큰일 났다. 아 안되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안 되면 체인지 체인지. 야. 형 바꿔요 바꿔요. 바꿔요. 세니지. 나이스 형.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어. 됐다. 자 갑. 됐다. 자 갑. 됐다. 예. 어 너무 bombsboch 이 타고. 왜 마 Moreover. 정만이 형 대박이다. 병만이 형 대박이다 진짜. 나이스, 하나. 와, 병만이 형. 병만이 형 대박이다 진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장작패기를 했어요. 오웅이 100인 건 힘들어요. 오웅이 100인 건 빼놓고 결이 반듯한 걸로만 골라서 옆에서 갔습니다. 그걸로만 쏙쏙 빼다 놓고. 동네들 여기 프로 선수가 오면 어떡해. 저분 대박이다 진짜. 형 나 먹었다, 저 날아갔다. 배고프다, 배고플리티. 잘한다, 배고플리티. 잘한다, 배고플리티. Kit, Kit, Kit. 조금만 봐. 손 들어갔다. 배고플리티 잘한다. 이거 잘한다, 패양이 너. 잘한다. 어, 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손 풀리면 안전하게 안전하게. 어디 왜 안 넘어져? 이게 넘어질 것 같은데? 다 왔어 다 왔어. 국가대표팀 1단계 통과. 뭐야. 형 힘들면 교대. 아 너무 힘들다. 감독님 왜 이렇게 잘해? 감독님. 4개. 들어갔어. 형 괜찮은데? 임팩트 가르쳐주고 있지. 임팩트 가르쳐주고 있지. 임팩트 가르쳐주고 있지. 천천히 천천히. 오 좋아 동준이. 오 나이스. 오 굿. 오케이. 오케이. 오 좋겠지.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조준차. 오 오 왔다 왔다 왔다. 나이스. 체인지 체인지. 피지컬팀 1단계 통과. 파이팅 다현아. 나이스. 나이스. 호수. 오. 오. 아이스. 아이스. 하이스. 타임. 아이스. 타임. 타임. 아이스. 오케이. 곁에. 교대 교대. 어. 와 크다 두껍다 형님 빼고 빼고 빼야 될 거 같아 두껍다 형님 빼고 빼고 빼야 될 거 같아 와 안 돼요 도끼 빼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들어가지고 내려칠 때 도끼를 돌렸죠 돌려서 도끼를 밑에다 놓고 장작 무게가 얘를 누르면서 쪼개지게 아니요 그거 그 순간에 그냥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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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될 거 같아 파이팅 파이팅 장작 패기에서 역전을 당했죠 거기서 마음이 진짜 급해지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했고 13개째 13개째 민호야 끝내자 그냥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3개 끝 좋아요 와 싱으로 그냥 민호 빡쳤어 와 와 리버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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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다 아 가요 갔어요 정글팀 2단계 통과 드디어 마지막 3단계 불피우기입니다 지면에서 1m 위에 떠있는 허수아비를 오직 불길만으로 태워야 합니다 가면서 옮길까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정글팀은 끝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글팀 2단계 네 하나 더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조심 오케이 우와 대박이다 반대로 거꾸로 쳐가면 됐어 나오세요 군인팀 2단계 통과 나오세요 천연아 됐지? 마이너스 1 칼로 비벼 빨리 비벼 지금 비벼 칼로 비벼야 돼요 칼로 어 아무 띠가 이거 만들어줘 네 제가 이거 만들어줘 아 됐다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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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급해 천천히 천천히 아니 여기 뭐 이걸로 하자 도와서 도와서 야 모른다 이름 모른다 아니 몰라 가 해봐 화이팅 해보 교대 저기 근데 불일이 지금 아직도 못했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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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 나무 올려 나무 올려 그냥 나무 작은 거 막 올려 이거 이런 거 이거 나무 올려 족갈까지 되겠다 어 나무 올려 어 어 올려 나무 올려 올려 됐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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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넣고 그 위로 쌓아주세요 나이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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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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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형님이 이제 조그만 것들을 다 이제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나뭇가지 뭐 마른색 조그만 것들을 그런 것들을 다 모았거든요 불소식 좀 더 갈거야 여기 타고 올라가면 네 불을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다른 작은 가지들을 뭉쳐서 도화선을 만든거야 이 장작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불에 타올라오면 지푸라기까지 불이 타고 올라가서 굽게 오케이 됐다 오케이 피지컬팀 2단계 통과 오케이 어 된거야? 네 됐어 오케이 됐어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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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피지컬팀 2단계 통과 어차피 그냥 위에 올릴까요? 이거? 어 어 여기 됐어요 간다 간다 어, 됐어. 여기 좀 불어봐. 여기 가자. 됐다, 됐다. 간다, 간다. 됐다, 됐다. 됐어요. 와, 되게 죽겠어? 네. 어, 어, 어. 무자 다 탔다. 헐, 헐 잘 타는구나. 나이스. 헐, 헐 잘 타는구나. 나이스. 헐, 헐 잘 타는구나. 헐, 헐 잘 타는구나. 불피오기 대결의 승리팀은 정글팀. 최하위팀은 불타워. 피지컬팀입니다. 탁. 굳았어요. 병만이 어디 계시나요? 지금 물에 들어가고 싶다. 물에 들어가서 한 10분 동안 안 나오고 싶다. 잠수해서. 네? 아, 든든하네. 그냥 병만이 있으니까 뭐. 탄 것도 없는데 그냥 올라가버리네. 불피오기 대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 팀은 정글팀입니다. 재병 make nationars. 이야, 근데. 와, DidyK re-rank Parola. 너무 잘 해. 너무 잘 해. 성격 quier 하셔야 돼요. 아니, 저희 막. 보통 그냥 우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Really good. 계속 깨니까 너무 차이가 나왔네요. 진짜. 감탄하면서 봤어요, 감탄하면서. 광utan 프로포 밀정 спины, 피지컬팀입니다. 1위팀 정글팀은 최하위를 기록한 피지컬팀의 깃발은 물론 또 다른 한 팀을 지목해 깃발을 태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잔인하다. 선택한 것도. 피지컬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지. 암패틴 팀이 누가 했지? 깃발 타면 진짜 억울하겠다. 딱 보인다, 누가 했지. 나도 여보는. 여보는 보인다. 나한테 이게 포디움인데, 올림픽 포디움인데 한 번을 못 올라가네. 나는 집에 가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놓고 싶어. 아, 진짜 높다. 자, 우선 뭐 피지컬팀 꺼를 먼저 뽑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억울할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억울할 것 같다. 저 울어요? 설마. 설마 의리는 아니겠지. 우리 얼마나 멋있는 경기를 했어. 응준아. 그걸 우리를 뽑으면 진짜 맞다. 예상했어. 예상했어. 와, 진짜 마음 아파. 진짜 아쉽다. 우리를 견제하겠다. 우리를 견제하겠다. 그리고 군인도 이제 내기야. 몰라. 아직 몰라, 아직. 어? 아, 그래도 또 우리 거.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어, 진짜 기분 나쁘다. 깃발이 더 이상 타면 안 되겠다. 다 태워지면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안 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 팀 전부 다. 좀 더 빨리 할 걸. 좀 더 침착하게 할 걸. 좀 더 생각할 걸. 진짜 아쉬웠어요. 처참해졌다. 우리가 또 다음에 이겨버리면 몰라. 계속 그렇게 말만 하시고요, 진짜.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나는 자신 있어. 우와아! 오! 그깨다만 나 무섭겠다, 진짜로. 야, 동준아. 야, 니가 나와. 아! 아! 아 이게 우리, 우리 거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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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막는 게 대박이다. 그일 또한 저희가 최강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와 진짜. 와 형들 진심으로 해, 우와. 우와, 미쳤다. 대결에서 우승한 팀을 위한 선물입니다. 자꾸 선물을 주네. 이기고 봐야 돼. 이거는 얼른 먹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형이 오늘 아침부터 그냥 계속 움직여서 주네. 내가 오늘 최고의 어떤 기력 이상을 막 쓴 것 같아. 기력 보충하시죠, 형님. 앞으로 또 남은 하루를 위해. 한 방울까지 짜 드시네, 형님. 드셨으니까 또 파이팅하시죠, 형님. 가시죠, 파이팅하시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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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